호시야! 호시야! 호시 이제 우리 방으로 가서 프리얼 했어야 되는데 됐다, 됐다 다행히 됐어 원호가 감히 저한테 말을 걸고 감히 저를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이어서 저준 거거든요, 사실 아... 호시가 그 얘기를 했나요? 아, 귀엽네요 그래도 호시는 저를 못 이겨요, 네, 확실한 거 야! 호시 마, 호시 마! 호시 때려, 호시 때려! 야!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냥 맞아야 돼? 맞아, 맞아 야! 아싸, 호시는 원호를 못 이겨! 아, 또 얘야 또... 내 말인데 들리세요? 들리신다면 호시한테 어, 너 오늘 좀 예쁜데? 라고 야, 저 오늘 좀 예쁘다 당연하지, 내가 네가 예쁘잖아 넌 날 건들지 마 야, 넌 날 건들지 마 나 전원우야 야, 나 전원우야 야, 너는 나 권순이 형이야 전원우는 복덩어리! 어쩌라고? 너는 복덩어리! 하하하하 복덩어리! 하하하하 호시가 얼굴 빨개졌어 아휴... 너 복덩어리다 호시 형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호시야, 내가 어깨 마사지 좀 해줄까? 그래? 내가 요즘 너 좀 괴롭혀가지고 내가 이런 거 좀 해주고 싶었거든 아! 아휴... 살살... 살살... 조금만 살살해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야,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우리 싸우지 말자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어차피 넌 날 못 이겨 아, 너 어떻게 해도 넌 날 못 이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를 준비해 오세요 응 어, 여기 뭐... 차 마실 거 있어요? 오빠 차 뽑았다 부르면서 차... 하하하하 오빠 차 뽑았다 노래 불러주세요 기대합니다, 오빠 차 오빠 차! 오빠 차! 너희 데리고자 예! 차차네, 올라타세요 오빠 차를 부르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차! 오빠 차!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러는 거야? 네, Let's go! Let's go! 여자! 여자! 뭐야? 호시랑 같이 해주세요 내가 방금 한 거 봤지? 응 예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랑 같이 해줄래? 하하하 하하하 오빠 차! 오빠 차! 한 번 더 간다 하하하하 하하하 차라리 하하하 여기에 마셔야 되니? 아, 여기에 마셔야 돼 하하하 녹차를 만들어서 본인 것만 따라요 하하하 호시 안고 뒤로 치워버려요 뒤에서 던져버려요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어 삐지지마 내가 호회줄게 삐지지마 내가 호회줄게 삐지지마 내가 호회줄게 다가가가서 가슴에 대고 호회주세요 호시야 내가 이렇게 막 한다고 너 삐지면 안 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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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마 아프지마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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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치면서 난 왜 이러지? 하하하 하하하 왜 이래 너 난 왜 이러지 진짜? 하하하 와 원희 형 잘 운다 왜 그래 하하하